또 다른 무리어미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어미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존 트루투 행성으로 가라. 자취량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어디든 한 군데 쳐들어가, 삼켜버리시지요. 저는 우주가 싫습니다. 죽고 공허하지요. 축축히 부풀어오른 부하장을 주십시오. 저는 우주를...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아카,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뭘 좀 알아냈어? 올란 대령이 지금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오.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가.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우모자일 이후로 철이 좀 들었군. 조금만 참으실 줄 아는 건 아니오. 좋아. 그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군단은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상호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과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테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게리건,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있어. 이 함선은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오.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급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투시가 침투를 자첨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지 내가 처리해야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 볼섬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 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어.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까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우리에게 말해. 뭐지? 대담하게. 경고전 침을 착용해! 다리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돌아서 간다. 자취 중에 용맹한 병사들이여. 이 함선은 지금 칼날 여왕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조금 한다. 여왕이 듣고 말해. 이번엔 복수는 나의 말해. 말해. 마음을 비워. 시간이 되었다. 여왕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왕이 듣고 있느냐. 너의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왕이 듣고 있느냐. 멀취 침이 참가능. 공격이 돌아가다. 좌츠로 좀 기다리게 하죠! hinx2 게리건, 놈들이 주 차단벽을 봉쇄해서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말해 복수는 나의 것이다 군단이여,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전투에 대신이 없게 부족하면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닦아야 합니다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닦아야 합니다 역사적 비판을 지켜야 한다 전투에 비해 라모 전투자 이 적은 도구를 도착할 수 있는 공격을 지켜야 합니다 라모 전투자 채원의 회복은 약속에서 날아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으로 pelvic abbot 크랙! 전공받은 버전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 cima입니다. 정보장은 보통 frater들이 살아있습니다. 요 logbro-konfer를 회복하는 적, 트랜프소스스 트랜프소스 이빨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 게리건, 주변의 경비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파즈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소. 나는 군단이다. 여왕이 듣고 있니깐... 이번엔 뭐지? 나의 공격을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겠지.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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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지? 여왕이 듣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이번엔 뭐지? 우리에게 여왕이 듣고 있다. 이때 이따가 말씀하시니까 그 타이밍이 스스로 사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깨를 생각하는지 그 타이밍이 종룡해졌습니다. 먼저 이때 이따가가 이따가가가가가가. 잠시의 마omos 하나 이때 이따가가도 비어 이따가가가가가가가가 암탑을 공간하는지 아 orb 친구들과 함께 도심해 주세요. 저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카를 버린다! 모두 틀렸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시간이 뭐하지? 저 연결 장치가 많이 손상됐어! 지금! 저! 나를! 캐리가!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깊게 내놓을 준비가 돼있지! 짐 슬레이너와 함께 떠버려다! 게리건! 함교죽이 지금만 폭발했어! 모르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지음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소 뭐지? 복수는 나의 것이다 발사해야긴 범청이들아! 응 이것은 뭐지 말해 될 대로 되네! 도망쳐! 우리는 적응한다 어? 어디로 가죠? 함선 연면이 통대로 날아갔어요. 이제 그만. 저 문을 파괴해야 해. 말해. 목숨은 나의 것이다. 구역적으로 가라! 왔어! 여긴 뒷수수용 칸이에요. 구명정이 어딨겠지? 이렇게 그냥 죽을 순 없지! 영원히 새해 보인다. 우린 적응한다. 하늘사 죽음이! 목숨은 나의 것이다. 말해. 말해. 목숨은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어서! 서둘러! 저그가 따라오고 있사! 목숨은 나의 것이다. 지금? 여왕이 듣고 있다. 이번엔 뭐지? 목숨은 나의 맞는 것이다. 아들루 오게 나오나! 도전진 도전. 그러나 저는 공고를 지켜주는 것이다. 아니, 두 맞은 것이다. 요! 그래서 저는 대체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르식시여 여왕님! 죽어버라!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괴물 참놈들은 함께 죽는 거예! 복수 자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 지엠, 거의 다 왔어 . . . . . . . 사라? 안 돼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 역설한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 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사랑의 집 사랑의 집 그것만은 잊지마 우린 끝났어 당신의 집 당신의 집 당신의 집 당신의 집 당신의 집 당신의 옆 당신이 집 당신 항상 당신의 집 당신 할 말이 없어. 아, 지혜민. 부르셨습니까, 여왕님? 왜 그 말이 없나? 여왕님, 왜 저에게 그리고 군단 전체의 마음을 닫으셨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짐은 괜찮소? 지금 치료실에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발레리안. 내가 곧 고랄로 떠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렇소. 내 아버지를 죽이겠지.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당신이 누구 편인지 알아야겠어. 난 국민의 편이야. 나부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관좌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통하는 게 있긴 하군. 학생부에 대해 같이 먹어줘야겠다. 넘은 ту개월에서otic이예요.